할렐루야 성사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요소서 7장 1절로 26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오미크론 양성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마스크 철저히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무척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경험을 맛보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호와 하나님께서 요소서와 함께하신다는 소문이 땅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가난한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통함에 대해서 만족해하였습니다 그런데 7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몹시 화가 나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받친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소서 6장 18절으로 19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받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받친 후에 그 받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천,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 함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 이 국간에 드릴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화가 나 있으셨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의 대표 집화인 유다 집화 소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리고성에 들어가 탐나란 물건을 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은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에 빠져서 결국은 여호와 이 곳간이 아닌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춰놓고 말았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락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결과 50세결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쳐였나이다 보소소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런 행동을 하는 아간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설마 어떻게 하시겠어? 많은 물건 중에서 몇 가지 내가 갖는다고 해서 크게 표시 나겠어? 나름대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면서 물건을 몰래 가져와 자기 장막의 안쪽 땅을 파서 몰래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이 행위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범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포함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몹시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화가 나 있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가난한 땅에서 영역을 넓혀나가면서 이제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산악지대에 있는 요충지였기에 여우수와는 이 여리고 다음으로 아이성을 향해 갔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땅을 정탐하고 대퇴까지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우수와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버려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그들이 말에는 이번 아이성은 별거 아니니 우리 병사 중에서 2, 3천명만 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 같다는 지나친 자신감과 교만함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례를 향해 몹시 화나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 살피고 판단하여 전투에 지금 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투의 결과가 좋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게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아이성 사람들의 추격을 피해 급하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여우수와는 심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대해 여우수와는 심각하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여쭙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패배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우수와의 여우수와의 시대에 일어나라 어째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그들이 받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죄를 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을 온전히 지키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 뼈아픈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 하나쯤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했을 이 아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단호하게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선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나니 이는 자기도 받친 것이 됨이라 그 받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선결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선결케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받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받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죄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거룩 구별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주면서 그들을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도록 하는 그 시작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한 사람의 범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철저히 색출하도록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색출된 아간은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 철저히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거룩하게 즉 구별되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나 하나쯤이 범죄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아간의 부순종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 즉 구별된 모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잘못을 저지른 아간과 그의 자녀 그리고 그의 재산과 그가 몰래 숨겼던 모든 물건을 악을 골짜기로 가지고 가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그의 재산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한 맹렬한 진노를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 어떤 죄악이나 흠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때 범죄를 더 심각하게 여기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등장한 아간 이야기는 2장에 있었던 라합 이야기와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인 그것도 술집 여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과 순종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반면 아간은 불순종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라합은 죽어야 할 자였지만 죽음을 면했고 죽지 않아야도 될 이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온 가족까지 멸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간의 모습 가운데 세상에 많은 것들에 욕심내고 미련을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잘못을 따져 아간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죽임당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 죽어야 할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에 살아가는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채찍에 맞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침내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맡게 하셨고 우리가 들어야 할 욕을 예수님께서 대신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크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결하고 거룩한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많은 것 가운데 이것 하나쯤은 나 하나쯤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내 마음대로 현동으로 살아가는 아간과 같은 모습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자체를 믿고 받아들이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정하며 나아가는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